누나 내가 넷플릭스 이용권도 보내주고 맛있는 밥도 사줄게 5, 4, 3! 나 이렇게 할 거예요 지금? 세, 첫, 첫 이거요? 오! 이거 어떻게 나눠갔지? 잠깐만 스팀업스 퍼주는 대해자 콘텐츠 좋아하며 퍼주는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넷플릭스 팬 여러분 DP라는 작품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재미있는 콘텐츠로 인사드릴 테니까요 기대 많이 많이 해주세요 여기요? 안녕하세요 저도 구독자입니다 그리고 이거 구기환입니다 DP 수고하십니다 너 어떻게 갔어? 저... 저 인사했습니다 아 인사했어? 박나라 보냈는데? 이렇게 하나요? 이거 케이기 투드레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케이기 투드레로 하면 전 지금부터 웃음기가 사라질 건데 아 알겠습니다 그럼 재미없어요 이병 안 준 보 DP라는 작품은 타령병 체포조에 관한 얘기인데 타령병을 잡는다기보다는 뭔가 방황하는 청춘을 잡는 것처럼 보였어요 풍성하게 볼 것들이 많으니까 다양하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중에서 안준호라는 이병을 연기한 정혜인입니다 너 어린 눈등빛이 왜 그러냐? 체포조에서 군탈 담당관 중사 박범구 역할입니다 그냥 맨땅에 헤딩 아니니까? 맞아 한올 상병 역할이고 이름 그대로 호랑이 열정을 가지고 있는 친구입니다 우우 무대로 지어드릴 거예요 탈덕 금지 DP 입덕 준비 완료! 영원히 넷플릭스를 영원히 넷플릭스 탈덕을 불가하게 만든 아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와우 우우 화이팅! 영원히 넷플릭스 탈덕을 불가하게 만들 오늘의 만남 저희가 첫 번째 아삽 인터뷰를 시작해 볼 거예요 아삽 인터뷰 얼굴은 착하지만 몸매는 그렇지 않다 내가 생각해도 운전을 설레게 한다 아삽 귀 웃으시는 거죠? 아닙니다 운전하면 뭐니뭐니해도 후진이잖아요 아 저는 이런 거 안 해요 이러고 합니다 하하하하 요즘은 누가 이렇게 해요? 옛날 사람이지 나는 애교 없고 무뚝뚝한 편이다 3초 안에 벨다 빠른가? 안 무뚝뚝한 것 같은데 가로자면 애교 매니아로 귀 속말로 유머를 펼치시고 도망가세요 네 사람들이 알 리가 없죠 근데 당사자는 정혜인이 너무 재밌는데 사람들한테 이걸 얘기할 수는 없고 왜 이렇게 매니아가 딱 그런 거 오 재밌다 저거 하나 상견례 프리패스상인 것을 나도 안다 하나 둘 셋 오우 지금껏 맡은 캐릭터 중 DP 안준호 역이 가장 어려웠다 하나 둘 셋 오우 근데 진짜 고민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서 안준호가 좀 표현이 없는 캐릭터다 보니까 표현력이 풍부한 한오열이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리액션을 해야 될지 이런 것도 좀 당황스러운데 현장에서 저는 웃음 참기가 참 가장 큰 미션이었던 것 같고 되게 재밌게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김 교환님의 질문을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 나는 관종이다 아 관종이구나 나는 샤워할 때 종종 노래를 부른다 다들 샤워할 때 노래 샤워할 때 누가 노래를 불러 정말요? 오늘 샤워를 하면서 내가 불렀던 노래는 오늘은 정신없이 나와서 사실 샤워할 틈이 없었어 샤워했는데 샤워할 때 샤워할 때 샤워할 때 마흡 A 얘기했다가 D로 넘어가고 저 친구가 그런 매력이 있더라고요 연기도 예측 가능한 어떤 잘 다듬어진 그렇지 않더라도 재미가 있지 보고 있으면 교환의 연기나 일상은 보고 있으면 재미가 있는 친구 맞아 한산! 가끔 거울이 비치는 내 눈빛에서 꽃사슴을 발견할 때가 있다 나는 내 이름을 자주 검색해 본다 촬영장 분위기 메이커는 나다 감독님이 분위기 메이커였어요 많이 유쾌하시고 상황을 좀 많이 뒤틀는 걸 좋아하시고 배우들이나 스태프들한테 친절한 감독님이었어요 시청률 보증수표인 내가 참여했으니 DP는 걱정 없다 하나 둘 셋 됐다 됐어 됐어 흥행될 거다라는 건 확신한데 저로 인해서 그런 건 아닌데 본격적으로 게임을 시작해 볼 거예요 리플릭스 작품이죠? 어제도 보고 왔는데 대중적인 걸 써야 돼 잘했다 나는 어떻게 슈퍼 히어로가 되었는가 어제 봤어요 이거 이거는 있을 거야 기생충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없어? 스위트홈 그걸 안 썼네 봤는데 안 썼어 보고 계시죠? 저는 넷플릭스 오리지널만 야쿠자와 가족 야 너네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나는 자연인이다 없어? 그게 왜 어때서요? 좋은데요? 블랙섬머 더 게임 체인저스 더 게임 체인저스 1호가 될 순 없어 나 안 보니? 승리 5 식스 언더그라운드 1987 낙원의 밤 아 이거 안 썼어 아 이거 봤는데 아 나도 봤는데 아 킹덤 왜요? 구슬이죠 대중전기로 했는데 슬기로운 의사생활 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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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정의 보여줘서 빙고 봤 정의 그 영화인데 초능력을 불법으로 사거나 일시적으로 얻을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건데 소재가 되게 신선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게임 체인저스 같은 경우는 지난 다큐멘터리인데 건강이랑 음식 이런 거에 관한 내용이라서 제가 좋아하는 분야라 좀 찾아서 봤던 것 같고 뭐 야쿠자와 가족도 되게 재밌게 봤는데 1990년대 후반의 야쿠자 2000년 초반 현재 야쿠자의 지금 위치나 변화되는 과정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극인 영화 같고 어둠 속으로라는 작품도 상당히 저는 스릴러적으로는 높게 평가를 하는 작품이어서 비행기가 햇빛을 피해서 계속 어둠 속으로 가는 소재는 그런데 사실 그 안에는 인간의 어떤 내면에 대한 것들이 되게 적나라하게 표현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구교환 배우님의 나머지 두 배우님한테 추천하고 싶은 작품이 있는지 아 반도? 반도 영화관에서 저를 보시고 싶으면 가끔 이렇게 네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너무 많아서 뭐 안 보셨어요? 다 보시는데 이거 뭐예요? 팀 로빈스 나가주시죠 이거 되게 골때려요 코미디 스케치처럼 만드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거 1화 오프닝 누구한테 보여준 다음에 유머의 리트머스지 같은 웃는다 그럼 나랑 유머가 통한다 근데 무덤덤하다 그러면 내 유머가 통하는 분은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 네 저는 SF 장르를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러브 앤 몬스터즈 원래들이 커져가지고 지구 정말 위기에 돼가지고 사랑하는 사람 자주로 떠나는 내용인데 이것도 재밌게 봤었고요 러브 앤 몬스터즈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어 재밌어 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이런 TV 프로그램 1호가 될 수 없어 운영 선생님 나오시는 거 뭐 그런 거는 우리 와이프가 밥하면서 24시간 틀어놓는 콘텐츠들이에요 진짜 정혜인 배우님 네 상품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워밍업이니까 상품이 약하겠죠 이게 뭐지? 배우님들 뽀송하게 꽃길만 걸으세요 와 이런 게 있구나 신발 보관함 같은 거 아 신발 처음 봤어요 이런 거 저희가 이거 되게 야심차게 준비한 국가의 선물이라고 하는데 좀 좀 기뻐해줘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군에서 정확한 보고는 필수 기피에 관해 주어진 다음 홍보문을 빠르고 정확하게 읽어내는 사람이 승 우리 면 좋아하니까 아 그 면직 좋아하니까 네 오케이 면 도전하시면 나오세요 할 수 없다 대한민국 청년 정혜인 안준호는 배달 알바를 하다가 아씨 대한민국 청년 정혜인 안준호는 배달 알바를 하다 거스름돈을 준 준호인가 안준준호인가 고민하다 군복무를 하게 된다 어느 날 삼단단나 선생님처럼 담담하고 당당한 군무이탈 담당한 김성균 박봉근을 만나 군무이탈체 포조가 된다 도전 중 뜻팍의 사건을 아 너무 깐깐하신 거 아니에요 도전하세요 여러분 대한민국 청년 정혜인 안준호는 배달 알바를 하다 거스름돈을 준 준호인가 안준준호인가 그런 중 뜻밖의 사건을 만나 군대의 철창살은 왜 철창살이냐 쌍철창살이냐 경찰 정혜인 안준호는 배달 알바를 하다가 거스름돈을 준 준 준호인가 대한민국 청년 정혜인 안준호는 거스름돈을 준 준호인가 안준준호인가 뜨뜨뜨끈 따뜻한 마음을 지닌 구교환 한효월 상병과 경찰청 철창살은 왜 대한민국 청년 정혜인 안준호는 배달 알바를 하다가 거스름돈을 준 준호인가 안준 준호인가 고민하다 군복무를 하게 된다 어느 날 상담 담당 선생님처럼 단담하고 당당한 군무 이탈 담당관 김성균 박범구를 만나 군대의 철창살은 왜 철창살이냐 쌍철창살이냐 철철창살이냐 확인할 위기에 놓이는데 뜨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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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하게 지난 이야기 지난 이야기 하듯이 하면 될 것 같아요 3화 시작 전에 지난 이야기 대한민국 청년 정혜인 안준호는 배달 알바를 하다가 대한민국 청년 정혜인 안준호는 배달 알바를 하다가 거스름돈을 준 준호인가 안준 준호인가 고민하다 군복무를 하게 된다 어느 날 상담 담당 선생님처럼 담담하고 당당한 군무 이탈 담당관 김성균 박범구를 만나 뜨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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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 김성균 배우님의 승희입니다 기기를 열심히 홍보를 해주셨어요 홍보한 거 맞아요? 힘들었던 점? 정신적으로 좀 힘들었던 건 전역하고 다시 재입돼야 하는 꿈을 꿀 정도로 행군하고 화생방하고 총검술하고 군대 훈련 중에 밥 먹고 이런 것들이 고증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이게 촬영인가 아니면 군대 훈련 캠프인가? 착각할 정도로 저는 촬영하는 것도 잊고 죽게 살기로 했던 것 같아요 구교환 배우님께서 실제로 촬영 전에 BP팀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주변에 다양한 게 계시더라고요 제 주변의 인물들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레퍼런스가 없는 인물들이구나 라고 생각이 돼서 조금 더 마음이 편해졌던 것 같아요 조금 더 마음이 편해졌던 것 같아요 아 나 안주나 했네 계속 그것만 기다려줘요 우와! 우와! 이거 필요했는데! 우와 대박 세레모니 있어야지 특별 미션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구아하 중에서 한 박스를 골라주세요 하 하 오 하 제일 좋은 건가 보다 선물이 선물이 제일 좋은 건가 봐 다음 문제 사라진 타라 용경을 귀신같이 찾아내는 DP팀 기존 포스터에서 사라진 것들을 찾으세요 사라진 것들을 아니 운소가 너무 많아 아니 근데 세 가지예요? 세 가지요? 하나 사라집니다 하나 둘 셋 하 하나가 안 보여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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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뭔가를 해내야 돼서 아니 이거 잠깐만 사라집니다 뭐야? 두 개밖에 없는데? 아니 한 개가 있어 어디있지? 잠깐만 하나는 정말 작은 게 없어서요 작은 거요? 아 이거 그래서 안 보였구나 멍본? 멍본이에요 고기완 고기완 네 속삭이보세요 카메라를 보고 카메라 보고 카메라 보고 너무 가까이 오셨어요 어디? 속삭이라고요? 다 디스크 하루 두 어 식스 휴 자동차 손잡이 손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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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뭐야 뭐야? 뭐였어요? 동일이야 매의 눈이다 매의 눈 조아 배우님이 하 선물을 획득하셨습니다 성격이 있네요 진짜 와 우와 술 별로 잘 못 마시잖아 아 저요 유가예요 아 제일 그렇다 저 형한테 선물해주고 싶다고 인터뷰 때 쓰던 게 위스키였는데 아 그랬구나 어떻게 이렇게 위스키이 됐지? 그리고 형한테는 건강보조집 그쵸 누군가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디피를 시청할 수 있도록 마음을 사로잡아 주세요 단골식당 사장님 단골식당 사장님 핸드폰 번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 있어요 있어? 저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단골식당 사장님이요? 사장님에게 30초 동안 영업하셔야 돼요 그분한테 영상통화를 걸어야 돼요? 아 아 다른 게 아니고요? 나 실제로 또 아 정말 좋은 TPL의 기회였었는데 실제로 난 한 줄 알았지 준비 나 단골식당에 시... 작? 아 황근 씨 오랜만이야 네 네 아 저거 뭐야 네 사장님 요즘 주꾸미 사람들 많이 먹으러 오죠? 매콤한 저의 DP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넷플릭스에 가입하셔서 저기 보시면 됩니다 네 저기 식당에 땡 30초 식당에 식당에 네 나와주세요 네 첫 출발부터 잘못 나 전화로 진짜 해야 되는 줄 알고 저도 그러지 않았어요 밥을 얻어먹기만 하고 못 산 누나요? 네 제가 얻어먹기만 한 거예요? 한 번 더 한 번도 밥을 사지 못한 누나에게 시작? 어,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나 난데 이번에 내가 디테일한 작품 넷플릭스에서 오픈하게 됐어 이거 볼 수 있게 내가 넷플릭스 이용권도 보내주고 맛있는 밥도 사줄게 밥은 언제 살 건데? 오늘 저녁에 당장 밥 먹으면서 넷플릭스 디테일 얘기를 내가 해줄 테니까 당쵸! 이따 만나자 네 10년 전에 절교한 친구에게 영상편집이 있었어요 별을 할 수 없어 그래요? 시작! 어, 소정아 잘 지내니? 무슨 일이야? ETP로 다시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고 싶어 그리고 스파게티 먹으러 가자 안녕? 30초 10초 남았어요 10초 남았어요? 다시 보고 싶다 네, 네 지금 사실 저희가 신고 좀 해준 미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설레게 하신 분의 설레게요? 당골식당 사장님인데 신장박동수는 좀 그렇죠? 저의 친구한테 무슨... 아니, 당골식당... 경애인 배우님의 최고 심박수? 오늘 저녁에 당장 오늘 저녁에 당장 119 119... 높은 거예요? 119 비교한 배우님, 방금 절교한 친구는? 너 먹여서 절교 당했잖아? 121 BPM 121 BPM 오... 마지막 쭈꾸미 사장님... 쭈꾸미 사장님은? 요즘 쭈꾸미 사람들 많이 먹으러 오죠? 쭈꾸미 사장님은? 100... 130 BPM에서... 아, 이상해, 이거! 아, 이상해! 긴장감이 있었거든요 스릴러 10박스 한 번 오픈해 보도록 할까요? 쭈꾸미 사장님인데? 네... 우와! 우와, 작아요! 그쳤다! 우와! 잘 지냈니? 잘 지냈다! 한 번만 더! 어! 사장님! 고맙습니다, 사장님! 우와... 한 번 잃었다 아니, 제가 진짜... 사장님 거 안 했거든요, 사장님 거 안 했거든요 사장님 거 안 했거든요 찍었는데... 찍었는데 물총 나가는 거 아니죠? 아니, 아니, 아니 찍는데...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에요? 단체전이 있어요 퍼, 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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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라주세요 그리고 퍼가... 퍼, 퍼... 몇 퍼? 100% 100% 우리가 다 같이 받을 수 있네요 각각 다른 이름을 쓰셔야 됩니다 여기 뭐가 있을지도 몰라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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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잘 못 외우는데... 빨리 접어주셔야 돼요 하나, 하나, 둘, 셋 보여주세요 바닥... 이거 정유미 씨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잠깐만, 아세요? 하나, 하나, 셋, 넌 4, 3, 2, 1 땡! 이제 안됐어, 들어주세요 안 보였어, 안 보였어 실패, 실패 실패 아니, 근데 하나, 둘, 셋 안 하시면 안 돼요 아 이거 게임 이름 바꿔야 돼 퍼주는 게임 아니야 너무 답답하고 앞끄는 게임 이거 심박수 게임이야. 좋아하는 서바이벌. 이 심장이 떨려가지고. 나 내 이름 줄게. 야, 내가 줄게. 있어, 있어, 있어. 가 있어, 가 있어, 가 있어, 가 있어, 가 있어. 땡, 성공. 3, 4, 5. 땡. 제가 너무 좋아하는 범인. 나 하늘이, 성이 기억이 안 나서 기만을 이하늘을 했다가. 오이. 너도 할 거야. 유아인. 어, 나 유아인 했는데.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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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유해진, 유해진, 유해진. 자, 너무 끓어. 여러분, 오픈, 오픈. 땡, 땡. 아, 됐다. 응. 성정민, 유아인, 유해진. 성공. 좋아하는 서바이벌. 이걸로 탈락자는? 두근두근 RTM이야, 이거. 게임 바꿔야 돼, 이름. 아, 땀난다. 그것도 없는데? 내 표정이 왜 그래? 여러분, 박스는 랜덤이에요. 아, 뭐야. 어, 돈 담아마리네? 돈, 돈 봉투가? 아니에요, 다. 아, 백기수표. 여기다 돈을 쓰면. 홈박스에 담을 수 없어. 저희가 밖에 준비를 했어요. 커텐을 한 번 열어주시겠어요? 그럼 이거 주워야지. 어디, 어디? 야, 이거 주워야지. 청소하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깨끗하게. 그래. 이거요? 여러분에게 캠핑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대박이다. 우와, 진짜요? 나 이거 필요했는데. 미쳤다. 대박이다. 이거 어떻게 근데 나눠봤지? 잠깐만.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은 작품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저 구경하는 배우니까 저는 반도. 네네. 그... 저걸 지금 어떻게 나눌지 지금 계속 고민을... 네, 그 캠핑 용품은... 저는 반도 영화관에서 봤어요. 새로운 또 모습을 발견을 했고 좀 설레였던 것 같아요. 그걸 보고서 같이 연기를 할 생각을 하니까 무슨 짓을 벌일지 모르는 캐릭터였잖아요, 반도에서. 형의 모습이 잘 담긴 것 같고 그래서 그 캐릭터밖에 기억이 안 남아요, 저는 사실. 구경하는 배우님은... 탐정홍길동? 그래서 캐릭터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 적이 있었어요. 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우아한 좀 또 있는 액션, 가끔 보여주는 조명 뒤에 표정들이나 선배님 특유의 그 발성이 매력적이시거든요. 정혜인 배우 나오는 작품은 다 좋죠. 배우로 프레임에 딱 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정혜인 배우는 멈춰있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때 사람을 확 프레임 앞에서... 끌어들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번에 맡은 캐릭터는 그럴 수 없는 캐릭터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걸 저한테 얘기해줘요. 형, 이 장면에서 이런 걸로 좀 비틀어서 웃기고 싶은데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대리만족?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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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렇게 했는데 대리만족하면 감독님이 너무 좋아하시고 오케인하시고 사실 그게 혜인이 아이디어였다고 하기도 하고 오늘 제 생일인 것 같아요. 케이핀 용품 우리 거다. 저 케이핀 용품 다 드릴게요. 저는 이미 선물 받았기 때문에 늪? 늪 마지막 골라. 임팩트 드릴게요.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문제는 몸으로 말해요입니다. 작품명을 릴레이로 돌아가며 몸으로 표현하고 마치세요. 3분 너무 짧은데? 어렵다. 시작! 시작! 킹덤.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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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합이 울리는! 패스! 이쁜 나의 문화 선생님. 오우! 그럼 아 그... 아 어 오, 이거 어떻게 해! 아이 패스! 네. 네, 패스! 팽룡! 팽룡! 오우우! 팽룡! 팽룡! 러브 데스 로봇 러브 데스 로봇 반동 보이 퐈트박스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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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시간이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어둠 속으로? 어둠 속으로 정혜인 배우님이 추천해줬고 어둠 속으로 였고 이렇게 마지막 문제는 괜찮아요 실패인 것으로 저도 좀 아쉬우니까 눈 박스에 어떤 게 들어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쉬어요 눈 박스에 찬스가 하나 있었어요 네 저 찬스에 한번 도전해서 마지막 선물들 타가는 거 도전하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PD랑 역할 체인지 자 여러분 복수의 시간이 왔다 5, 4, 3 5, 4, 3 이렇게 할 거예요 무슨 알 수 없는 나오긴 하는데 많이 검색해 우리도 정답을 알아야 하는 거죠 당연하죠 DP의 조석봉 상병 캐릭터를 맡은 배우의 이름은? 5, 4, 3, 2, 1 땡! 눈에 뭐가 있겠어? 5, 4, 3, 2, 3 아 몰라요 안 보이는데 진짜 좋은데 좋아하면 퍼즐으로 함께 해보셨는데 좀 재밌으셨나요? 너무 쓰긴 넘쳤어요 쓰긴 넘쳤어요 쓰긴 넘쳤어요? 그저 일로만 생각했던 내 자신이 부끄럽네요 네 저희 재미있게 또 알차게 찍었으니까 재미있게 즐겨주시고 부담감을 갖고 왔는데 시간 가르치 보고 놀 수 있게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재미있었어요 재미있었고 사랑하는 동생들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 즐거웠고 다시 한번 DP를 생각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아 여기 저기죠 네 한약다리듯이 열심히 진짜 잘 준비한 작품이니까 시즌2가 기다려지는 작품이 될 거라고 자부합니다 넷플릭스에서 만나요 마지막으로 두피 보고 나서 첫 마디가 뭐일 것 같은지 3, 2, 1 정연 배우님 3, 2, 1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마지막 어깨가 무거운데 3, 2, 1 리모컨 소리 다시 1화로 돌아가는 네 아낌없이 퍼주는 대해자 콘텐츠 좋아하면 퍼주는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지우온 넷플릭스 네 아낌없이 버텨 오 근데 진짜 시간 빨리 간다 시간 빨리 가죠 네 전산 이제 두피 두피 자세히 자세히 두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